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. 그리드뷰의 SetCellDisabled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함수를 사용할 경우 필터에 의해 숨겨진 셀을 포함한 특정 셀을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. 사용 예의입니다. 대상 셀의 행인덱스와 컬럼인덱스, 비활성화 여부, 그리고 실제 인덱스 사용 여부를 지정하십시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그리드뷰입니다. 브라우저에서의 모습입니다. 그리드뷰에는 필터링 기능이 적용되어져 있습니다. 그리드뷰 위에는 트리거 버튼이 있고, 이 트리거 버튼에는 온클릭 이벤트가 걸려 있습니다. SetCellDisabled 함수로 행인덱스가 0, 컬럼인덱스가 0인 셀을 비활성화하되, 실제 행인덱스를 기준으로 셀을 계산합니다.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 셀을 클릭하면 편집 모드로 들어갑니다. 하지만, 트리거를 클릭하면 비활성화가 되어 편집 모드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. 필터를 적용해 보겠습니다. 트리거를 클릭하면, 현재 표시된 그리드뷰의 첫 번째 셀은 비활성화되지 않습니다. 실제 인덱스를 기반으로 셀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. 필터를 풉니다. 첫 번째 셀이 비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네 번째 인자를 펄스로 변경합니다. 표시된 그리드뷰를 기준으로 인덱스를 계산하기 위함입니다. 저장합니다.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. 트리거를 클릭하면, 첫 번째 셀이 비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필터를 적용합니다. 첫 번째 셀을 클릭하면 편집 모드로 들어갑니다. 하지만, 트리거를 클릭한 후에는, 첫 번째 셀이 비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웹스케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